자신감을 얻은 그들은 실험 단계를 조금 올리기로 합니다. 이게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술의 양을 늘리자는 계획이죠. 바로 다음 단계를 실천하는 마틴. 이제 혈중알코올농도 0.1%대. 도로위라면 면허 취소 쓰진 않으셨나. 학생들도 그의 텐션에 취할 만큼 수업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체육교사인 톰미 역시 효과를 보고 있었으니. 체육교사인 톰미니. 스펙스 찬스 잡았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셧. 고을잇! 취중 수업에 대한 신뢰도가 나날이 상승되어가고. 모든 게 술술 풀린다 싶던 어느 날. 결국 실험을 핑계삼아. 구워라, 마셔라. 주량을 훌쩍 넘길 때까지 달려버린 네 사람. 그렇게 신나게 마실 때는 좋았는데.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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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서마저도 혀가 꼬이고. 갑자기 대구를 잡겠다고 바다에 빠지기까지 하죠. 아니 뭐 이 남자들 대구에 목숨 걸었나. 마트까지 진출한 문제적 네 남자. 호주 망태가 되어 동네방네 저취했어요! 를 온몸으로 알리더니. 2차로 술집 고고! 안주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쯤 되면 뭐 선생님이라기보단 동네 술주정뱅이 아저씨 원, 투, 쓰리, 포. 그렇게 광란의 밤이 지나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고 맙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실험. 뭐 안 되겠다. 이거 뭐야. 안 됐어. 학교에서 펼쳐지는 선생님들의 아슬아슬한 일탈. 이들은 망가진 일상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느 후에의 약올라 bottles이냐고. 이 남자들ser이 Ora oral이. 다 bullet Zack Bog사 District 일상으로 술앱uffs을 20년에 당해버린. 다음 라운드입니다! ihin전자의 런 북멀리 MA住입니다 doveaya 대결해주신